제1동포의 이해 그 첫 번째로 세계 한인 이주사 속 제1동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은 한인, 즉 우리 한민족이 언제부터 이주를 했는지, 그리고 어디로 이주를 했는지, 이들의 이주가 왜 발생했는지 등을 이해하고 이러한 한인 이주사에서 특히 제1동포들의 이주의 위상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의 주요 목표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한인 이주사 속에서 제1동포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와 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제1동포를 표현하는 용어가 상당히 다양한데 이러한 다양한 각각의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곳에서 계속 살고 계시는지요? 아마도 여러분 당사자 혹은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곳에서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타양으로 이주를 해서 그 타양에 정을 붙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이미 1934년 일본 제국주의 시대입니다만 김능인 작사 손목인 작곡 고복수의 노래 타양살이라고 하는 노래가 그 타양살이의 고단함을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단한 타양살이를 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타양살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 보면 참 가슴에 저려오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타양살이의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나 십여년에 청춘만 늙어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렴만 호들기를 꺾어불던 그때는 옛날 타양이라 정이 들면 내 고향 되는 것을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언제나 타양이라고 김능인 작사 손목인 작곡의 고복수 노래 타양살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타양살이라고 하는 노래에서 보면 고향을 떠나 십여년 동안에 청춘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고향을 손꼽아 기다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타양살이 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타양살이라고 하는 노래에는 당시 한반도 내에서 한반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아마도 대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반도 내로의 어떤 국내적인 이주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밖으로 이주하는 해외 이주의 사례도 상당히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동포 작가 김시종 선생이 화석의 여름이라고 하는 시집에 실린 똑같다면 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1998년에 지은 시인데요. 이 김시종의 똑같다면 이라고 하는 시 속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타양의 고향을 뿌리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 시대가 변해도 풍습 한 가지나마 서로 나눈다면 타양에도 뿌리 내린 고향이 있었노라 나 자신에게 말해도 좋겠지 멀어진 나라가 똑같다면 한가위 쳐다보는 달도 똑같겠지 천년의 소원을 비는 달맞이 소망이 똑같다면 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타양살이라고 하는 노래는 개인 차원에서의 국내 이주를 소재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김시종 시의 똑같다면 이라고 하는 시에 나타난 타양에도 뿌리 내린 고향이 있었노라 그리고 떨어진 나라가 똑같다면 이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보면 어떤 개인 레벨의 이주라기보다는 민족의 또는 한인의 레벨에서 보다 더 큰 레벨에서의 이주 즉 해외 이주 이 김시종 씨 같은 경우는 김시종 작가 같은 경우는 제일 동포이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주해간 사람들의 그 이주한 곳에서 다시 고향을 그 낯선 타국당에서 자신의 고향을 다시 뿌리 내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동시에 자기가 떠나온 고향, 고국을 생각하는 민족 레벨의 어떤 향수를 얘기를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일본 사회에 고향을 뿌리 내린다 타양의 고향을 뿌리 내리는 그런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반도 자신의 고향, 고국이 그립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왜 한인들이 이주를 했나 언제 이주를 했나 하는 것들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인들이 이주한다고 하는 것은 글로벌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이주사 속에서의 이주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주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글로벌 세계에서의 이주의 주요 계기로 작용한 것은 대항해시대라든가 또는 산업혁명 그리고 제국주의나 식민지주의 같은 것들이 그 계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이라든가 한국사 시간 등에서 학습을 어느 정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대항해시대라고 하는 것은 약 15세기, 16세기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컨대 나침반이 발견되고 그리고 배들이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서 미지의 세계로 탐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항해시대가 열리는데 이 대항해시대라고 하는 것을 유럽에서는 Age of Discovery라고 표현을 합니다. Discovery라고 하는 게 항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발견이라고 하는 뜻인데 발견의 시대, 다시 얘기해서 유럽이 그동안 유럽의 시야에 존재하지 않았던 미지의 땅을 발견하는 시대 그 미지의 땅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서의 항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대항해시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유럽에서 Age of Discovery라고 발견의 시대를 대항해시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지극히 유럽적인 역사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항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세계에서, 유럽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던 신대륙을 발견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콜롬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또는 바하마를 발견하고 또 희망봉을 거쳐서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하나같이 대항해시대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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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을 발견하고 희망봉을 발견하고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15세기, 16세기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대항해시대가 일어나고 또 18세기 초반에 가면 18세기 말, 19세기 초반 정도에 들어가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확장된 어떤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원료의 공급지라든가 또는 노동력의 공급지로서 식민지를 도처에 넓혀가는 그런 제국주의 정책을 표방하게 되고 그 제국주의 정책에 의해서 식민주의가 펼쳐지면서 이동을 하는 이동이 대규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항해시대라든가 산업혁명, 제국주의, 식민주의 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이주사에서 주요한 이주의 계기가 되는데 우리 한인들의 이주의 시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산업혁명에서 제국주의 시대 이후에 그런 연관된 그 시점부터 한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주를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 구한말 시기라고 하는 것이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의 중간지점, 특히 제국주의에 가까운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일제강점기에도 대규모적인 한인들의 이주가 일어나고 해방 이후에도 한인들의 이주가 또 일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지금 글로벌 세계에서의 대항해시대에서부터 산업혁명, 제국주의 또는 식민주주의와 같은 이주의 계기를 설명했습니다만 그렇다면 한인들은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이주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한말 시기부터, 조선 말기 구한말부터 이주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경제적인 공군과 또는 지방관리들의 학정, 민란과 유민의 발생 같은 것들이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배층이 분열되고 통치가 불능 상태에 빠지고 따라서 국가가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량이 상당히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도정치의 폐해가 심해지는 가운데 백성과 일선에서 맞이하는 지방관리들의 횡포가 크게 다라고 우리가 많이 역사시간에 공부를 했을 겁니다.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것, 즉 전정, 군정, 환정 전정은 농지제도죠. 군정은 안보, 국방과 관련된 그런 의무 부여가 되겠고 환정은 어려울 때 곡식을 대졌던 것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인데 이게 엄청난 고리였다든가 하는 이러한 전정, 군정, 환정 등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삼정이 문란해지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은 이러한 세금 부담에 너무 힘겨운 생활을 하게 되니까 야반도주를 하는 형태로 해서 유민이 되거나 또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들고 일어나서 밀란이 발생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영화 군도, 밀란의 시대라고 하는 포스트를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이 군도로서 밀란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조선 말기에 상당히 대규모적으로 도처해서 일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혼란은 백성을 유랑자로 만들고 마침내 국내에 머물지 못하고 국경을 넘어서 유랑 이주자가 발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주로 시베리아로 이주를 가거나 또는 하와이나 미국 등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주를 하거나 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고 특히 일제강점기의 상당수의 징용공들이 강제 징용의 형태로 일본으로 또는 전장터로 이주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주요한 이주 계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1950년, 60년대에 보면 인구 폭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되는데 경제적으로 폐허 상태에서의 한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공한 그런 상태인데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니까 빈공과 인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정도의 품종 개량을 단행하든가 아니면 먹는 입을 줄이기 위해서 협정 이민의 형태로 해외 이주를 장려하는 그리고 그러한 이주 장려 정책에 부응해서 남미라든가 또 이런 대로 이주를 해나간 한인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인 이주의 큰 틀을 보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주가 시작된 것이 물론 그전에 개인 단위로서는 중국이나 시베리아로 이주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정부가 관여한 형태의 이민으로서는 하와이 이민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면 하와이 오후와 섬 내의 주요 사탕수수 농장 위치와 철도 선로가 나와 있는데 당시 사탕수수 산업은 하와이의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탕수수 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가 건설되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하와이에서 또는 미국에서 이 사탕수수 산업을 상당히 당시 중시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우리 동포들의 모습인데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한인을 수용한 것이 하와이로의 한인 이주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인 이주는 미국에서 이런 노동력으로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데 지금 화면 왼쪽에 나와 있는 책자는 무엇이냐면 워싱턴 소재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선전책자입니다. 책 제목이 Korea Must Be Free, 한국은 독립이 되어야만 한다. 한국은 독립국이어야 되고 한국인은 자유민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 이민사 박물관의 자료전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할린 이민인데요. 이것도 한국 이민사 박물관에서 사할린 이민을 소개하는 그런 전시를 특별 전시를 할 때의 전시 자료 목록에 나와 있는 도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주제가 사할린 한인의 망향가입니다. 광복 70주년 및 한노수교 25주년 기념 특별전의 포스터입니다. 무표정하지만 겨련하게 보이는 모습과 그리고 우는 모습에서 망향의 아픔과 고난의 삶을 살아낸 사람의 고뇌와 자긍심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석은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라고 하는 곳에 그 초기 정착지가 마련이 되는데 이것은 사할린 동포들이 스탈린 체제 하에서 강제 이주를 당했을 때 그 초기 정착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초기 정착지에 세워진 비석입니다. 이 비석을 보면 토그를 짚고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가슴 아프게 와 닿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독일의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독일의 광부와 또는 간호사로 이주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 역시 한국 이민사 박물관의 도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출국에 앞서서 김포공항에서 환송하는 모습입니다. 2층 건물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장차 미지의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환송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그들이 타고 온 비행기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인데 프랑크프루트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사진과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의 사진이 대비가 되는데 특히 독일에서 찍은 사진에 보다 더 한국스러움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점이 상당히 이 사진이 갖는 어떤 한인들의 모국에 대한 어떤 정서라고 그럴까요? 정체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이런 의상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드러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체성이 내용을 Gibb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